사안줏냐 버가리아 사람 없이 잘만 해주면 포기하는 대로 교사 추천서 써줄 수도 있어 뭐 교사 추천서야? 의욕 준비한다며 이럴 거 아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액초에! 액초에 니가 출발하였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근데 니가 자꾸 지키면 안 된다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서 미식용과 중이야 응 응 혹시도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자지 않나? 응 내 아버지 비밀 확인해라 뉴욕대 보존료관 보냈다 네 이따 확인할게요 네 이따가 지금 뭐하는데? 응 오늘 학교 숙제거든요 뭐라고? 뭐라고? 고삼이 뭘 해? 그게 제가 반장에는 빠질 수가 없어서 내가 너 반장 시킨 건 생기 이후 때문이야 1등을 못하니까 어떻게든 다산점이라도 받아오라고 근데 고삼이 나가면서 반장 행세를 하고 있어? 누구나 공부해도 모자란 시간에 죄송합니다 됐고 저번에 말한 교사 추천서는 잘 받아와 고삼이 고삼이 불구하 주님 네 요런 소중해 고삼이 아